손흥민의 부재가 느껴지는 경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공격 전술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재는 팀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의 빠른 발과 예리한 시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득점 능력은 토트넘의 공격진에 큰 영향을 미치죠 FA컵에서의 토트넘과 벌리의 경기를 보면 토트넘 중원의 볼 경합 및 전진, 플레이메이킹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경기 내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득점뿐만 아니라 팀의 공격 리듬을 만들고 공간을 창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샤 엘리 옹과 클로셉 스킬의 활약에 대한 논란도 관심을 끕니다 히휘샤리 송이 클로셉 스킬에게 패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면은 팀 내의 조화와 의사소통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팀 전체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의 부재가 팀의 약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오원이 언급한 손흥민에 관한 통계자료는 그의 영향력을 수치적으로 입증해주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과 어시스트로만 평가받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공격 전략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재가 팀에 끼치는 영향은 단순히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팀 분위기와 전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그의 가치와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입니다 손흥민의 부재가 토트넘에 미친 영향은 매우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에이스의 빈자리는 팀 전체의 공격력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FA컴 64강 벌리전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토트넘에게 이 경기는 트로피를 향한 중요한 단계였으나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히샬리 송의 최저평점은 팀 전체의 공격 라인이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방에서 고립되어 겨우 4번의 터치만을 기록했다는 것은 토트넘의 공격 전략이 얼마나 손흥민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단순히 득점력만이 아니라 경기 운영, 공간 창출, 그리고 팀 동료들과의 연결에서도 크게 나타납니다 팀셔우드 전 토트넘 감독의 말처럼 손흥민의 경기 방식은 이미 완성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을 잡아두고 팀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그가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 전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손흥민과 히샬리 송의 역량 차이 비교는 현재 토트넘의 공격진이 당면한 문제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부재 C팀의 공격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의 복귀가 팀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향후 토트넘의 경기에서 지켜볼 주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부재가 토트넘에 끼치는 영향은 러셀쇼의 변화된 경기력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손흥민과 함께 본머스전에서 호흡을 맞추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러셀쇼는 손흥민이 없는 경기에서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득점이나 어시스트 능력뿐만 아니라 팀의 전체적인 플레이와 전략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공격뿐만 아니라 중원으로 내려와 미드필더들을 지원하고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팀의 공격 패턴을 다양화시킵니다 그의 이러한 역할은 러셀쇼와 같은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없을 때 러셀쇼는 중원에서 연계 플레이를 시도했으나 효과적인 공격 전개를 이루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의 경기력도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히샬리 송의 경우에는 손흥민처럼 중원으로 내려와 미드필더들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는 토트넘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 손흥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클로셉스키의 부진 역시 팀 전체의 공격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부재가 개별 선수들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전술적 조화와 경기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완성된 스타일과 다재다능한 기능은 토트넘의 공격 전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의 부재는 팀 전체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복귀가 토트넘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마이클 오원이 제시한 통계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에서의 승률이 65%인 반면 그가 빠진 경기에서의 승률이 단 15%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의 역할이 단순한 골자비를 넘어서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클론셉스키의 경우 평균적으로 30-32km의 속도로 윙어치고는 느린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속도의 한계는 공격의 템포를 늦추고 경기를 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빠른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응으로 롱볼 전략을 사용했지만 이 역시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로의 중거리 슈팅이 성공하며 결국 토트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결과와 통계를 통해 볼 때 손흥민의 부재는 토트넘의 공격력 뿐만 아니라 전술적 유연성과 팀의 전체적인 경기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복귀는 토트넘에게 단순히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전술적 균형과 경기 템포를 회복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뛰어난 기술과 속도는 팀에게 다양한 공격 옵션을 제공하며 팀 동료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이클 오원의 분석은 손흥민이 토트넘의 전술적 핵심임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의 평가대로 손흥민은 경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침투 타이밍과 위치 선정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역량은 팀의 공격 전략을 다양화하고 풍부하게 만들며 그가 어떤 위치에서든 뛸 수 있는 유연성은 팀 전술에 큰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모어의 말처럼 손흥민은 특정 전술에 국한되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는 팀이 필요로 하는 어떤 역할이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를 최고의 팀 플레이어로 만듭니다 또한 그의 이타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많은 골을 넣으면서도 팀을 위해 희생하는 멘탈리티를 보여줍니다 한편 클로셉 스킬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그의 역습 시 플레이가 팀의 공격 전략에 부합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팬들은 클로셉 스킬이 역습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공격의 템포를 늦추고 상대 수비가 재정비할 시간을 주며 결국 공격 기회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비평은 토트넘의 현재 공격 전술에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이 팀에 복귀하면 공격 라인의 역량과 전술적 다양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복귀는 팀의 공격 패턴의 활력을 불어넣고 팀 동료들에게 더 나은 플레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포로의 중거리 슈팅이 토트넘을 구한 순간은 팬들에게 극적인 경기의 전환점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팀에게 필요한 승리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팀 전체의 공격력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킵니다 히샬리 손톱의 경기력에 대한 팬들의 실망감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복귀가 팀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은 우승 후보로 꼽히며 중동의 강우 이라크와의 대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과 이라크가 조별리그를 통과한다면 16강에서 재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어 양 팀에게는 상대 팀의 전략과 전술을 미리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강인과 손흥민, 황희찬의 출전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강인은 결장이 예상되며 손흥민과 황희찬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 아시안컵이 대한민국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다줄지 그리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펼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재가 토트넘에 끼친 영향을 보면 그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팀의 에이스, 득점기계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 리듬과 전술적 균형을 이끄는 핵심 선수입니다 손흥민이 뛰어난 위치 선정과 침투 능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득점 능력을 통해 팀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 저하는 분명히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공격 라인의 부지는 손흥민의 부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보입니다 이는 팀이 단일 선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팀 전체의 공격 전략과 전술적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선수들의 역량 강화와 전술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상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과 출전 여부가 대한민국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시안컵은 각 국가의 축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이며 대한민국은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라크와의 경기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경기를 통해 대한민국은 토너먼트 라운드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전술적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상대 팀의 전략을 분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동의 강호 이라크를 상대로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칠지 그리고 팀의 주요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보일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감독과 코치지는 이번 대회를 통해 팀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전술적 유연성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들의 건강과 컨디션 관리는 대회 기간 내내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토트넘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모두 손흥민의 부재에서 오는 공백을 메우고 다른 선수들이 그의 부재를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 전체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이는 손흥민 복귀씨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시청과 구독 부탁드리며 항상 최신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ze more videos 시청자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